경북지색이라고 들어봤는가? 경북지색이란 경상북도에서 아름다운 것을 빼닮은 자를 말하는디? 어떤 아름다움이냐 하면 눈은 반짝이는 것이 경주의 밤하늘과 도가타 쏟아질 듯 하고 콧날은 문경세제와 닮아 3도 넘기 힘든 높이를 자랑하고 입술은 그 굴곡이 과위로 둘러싸인 주황산을 보는 듯하니 이 참으로 아름답지 아니한가? 이로 많은 사람들이 경북지색을 한번 보고 잊지 못하여 발걸음이 절로 다시 경북으로 향하더라